오, 이건 뭐야? 깨요, 들깨 이게. 이게 들깨요? 아니요, 이거. 아, 이거요? 이거 저희도 사왔어요. 이거 뱀이에요. 뱀이에요, 뱀. 지렁이에요. 뱀이에요, 보세요, 어머니. 뱀이야, 진짜 뱀이야. 진짜 뱀이에요, 어머니. 어디 봐요. 뱀이잖아, 입 벌리잖아. 어머머, 진짜? 방울뱀, 방울뱀. 어, 방울뱀이야, 야. 방울뱀이야. 방울뱀, 진짜 방울뱀. 방울뱀, 진짜 방울뱀. 어머, 진짜 뱀이네. 어머니, 이거 어떡해. 어머니, 큰일날뻔했어, 지금 위장이었으면. 진짜, 맞아. 야, 너 그거 어떻게 잡냐? 진짜야? 봐봐, 봐봐. 방울뱀이야, 방울뱀. 너 어떻게 잡어, 야, 조심해. 하지만 너 장난치지 마, 진짜. 와, 진짜 뱀이네. 와, 대박. 아니, 막 이렇게 해. 던져, 던져, 던져. 이거 안 물어. 아니, 물려고 그랬어, 좀 전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던져, 머리 던져. 여기 위험해, 위험해. 뒤에 던져주고 올게요. 산에 던져, 산에. 예. 미안해. 실제 뱀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저런, 저런 위험한 동물이 살고 있었어요. 이빨 이렇게 나온 거 봤어, 못 봤어. 봤어요. 이 안에 구멍이 있었어. 아이씨. 우리 다, 우리 다, 진짜로. 독일하고서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우리. 근데 이거, 이게 이거예요. 와.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와, 뱀이 있어? 아, 이거 진짜. 아니, 사장님도 처음 보셨대. 이거 간격도 딱 나와 있네. 네, 나와 있네요. 한번 틀어볼까? 아니, 이거 여기 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이거 하나 같은 거 있었어, 진짜로. 진짜로, 방울뱀. 아니, 이를 이렇게 내놨어. 당겼어요, 카메라에? 와, 나 그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아니, 어머니가 분명히 그거 지렁이에요, 그냥 냅두세요 하고 가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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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뱀이 진짜로 있네. 진짜로 어머니가. 어머니, 뱀 보셨죠? 네. 진짜 뱀에는 지렁이. 그러니까, 어머니. 이 경수가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지금. 선생님, 저기 트랙터 좀 불려주십시오. 지금 뱀을 잡았습니다, 뱀을 여기 밑에서. 지렁이인 줄 아셨어요, 어머니는. 그, 여기서 자라서 이만해졌으면 진짜. 와, 큰일 날 뻔.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얘가 손으로 잡았어요, 손으로. 선생님, 어쨌든. 경수가 다 처리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트랙터 어떻게 할까요? 저희. 가져왔었는데요. 가져왔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희 방법을 몰라서.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저기까지? 말로 일단 알려주시면. 아, 기어가 있네. 열고. 이걸,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좀 들어서. 이걸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리면, 내리면 이거. 아, 이걸 내리면 되는데 땅이 갈리니까. 아,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쓰고 여기 다시 갖다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형. 이걸로 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일자잖아요. 아, 들리네. 진짜 예쁘게 잘 돼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아는 밭이야. 맞아. 그러면 우리 반 했으니까 그 반절 이렇게 해볼까? 우리 라인으로. 가봐. 조심해. 오~! 오~! 와~! 와, 대신! 감사합니다. 유레카! 와, 진짜 반듯하게 예쁘게 달달래. 야, 이거! 미쳤다, 미쳤어. 와, 타임이 이거네요. 형, 라인 좀 삐뚤어줘! 아니, 그런데... 진짜 허무하다. 야 우리가 뭐 한 거냐? 와 이렇게 반듯하게 어? 우리가 뭐 한 거야? 사장님이 잘 하셨대 감사합니다 잘 한 거예요? 야 기가 막혀 아까 방울뱀 진짜 큰 아빠였습니다 진짜로 아니 무슨 아리존 아니야 방울뱀 아니 근데 아까 진짜 못 보셨죠? 못 보셨 아니 이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새끼였나 봐 새끼 그러니까 그게 커서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뱀이 되는 거죠 아직도 뱀 얘기야? 한 번씩 해볼까요? 해볼래? 그럴까요? 할만해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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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수 잘한다 야 경수 잘한다 와 진짜 농부 같다 야 좋다 고경수 너의 꿈을 이뤘다 야 일자다 똑바로 나 똑바로 야 이거 뭐 야 진짜 잘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진짜 금방 하겠는데 금방 할 것 같아요 여기랑 비교해 봐 이거 이만큼 하는 거 절반이 뭐야 그 시간에 세 개 해버렸잖아요 아니 일단 땀이 안 나잖아요 하나도 안 나 너무 좋다 이거 그리고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뭐? 비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거 껴서 들고 있으면 당기면 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형?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잡아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너 미쳤다 진짜 하나 둘 셋 너 진짜 천재다 천재야 야 됐다 와 야 와 농부 농부 야 화장실에서 휴지 뜯는가 보다 시호 야 농부다 농부 야 뭐야 이거 형 이거 진짜 나쁘지 않았죠? 진짜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형 시간이 더 줄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야 진짜 잘했다 와 기계 쓰고 머리를 쓰니까 바로 끝나버려 아 너무 편하다 이거 진짜 야 대박 야 이거는 그냥 뭐 초등학교 종이 접기야 약간 예스 야 이거 너무 사진할 텐데 형 그러면 일단 한 줄 빨리 해버릴까요? 트랙터? 트랙터 해버리자 저 기계 만든 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기방이 형 왜 이렇게 잘해? 기방이 형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야 갑자기 옷도 너무 잘 어울린 거야 아 이거 저거 돌리는 거 봐 우와 우와 뭐야 우리 트랙터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전화해서 오신 것 같아요 형 지금 여기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야 이거 희열 있다 여기 앞에 강이랑 너무 잘 어울려 지금 형이 형이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와 진짜 와 되게 뿌듯하다 아 좋다 이야 좋다 이거 너무 좋다 경수 형 이거 한 30분 벌었다 이걸로 그니까요 됐죠 형 와 우리 잘한다 이제 괜찮은데요 야 빠르다 빠르다 형 또 하나가 생각났는데 아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야 좋다 아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덮이네 야 이게 하니까 노하우가 생기네 네 어머 이렇게 하면 되네 좋아 좋아 경수 형 좋다 야 좋다 좋다 너무 평평하다 와 근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네 그죠? 잘 되니까 재밌네 이게 진짜 이거 할 때는 막막했는데 와 이거 한 줌 벌써 끝났어요 형 그니까 와 이거 진짜 빨랐어 방금 와 그 딴 데보다 잘 됐어 와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우리 진짜 농사하고 있네요 형 네가 농사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니 소원이라며 너 장래의 맘 아니야? 이뤘어 솔직히 살짝 바뀔 거 같긴 해요 또 바뀌어 힘들죠? 시작할까요? 그 대신 칭찬을 좀 더 해주시겠니? 와 광수 형 이야 와 대단하다 대단해 이야 엄청나다 엄청나 희귀식물 씨름을 수 있겠다 이야 저 간만에 칭찬받으면서 쑥스러웠어 와 우리 이 발전된 모습을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